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너 같지 않아? 아, 정말. 너 아니면 광수 아니면. 빨리 가. 네 거랑 내 거 옆으로 나오고. 그래, 봐봐. 바꿔, 바꿔. 그래. 어? 어? 근데 상관없지?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하지 말라는 건 없지? 아, 그러면 누구지? 얘가 좋잖아. 얘 같은데? 얘 좋잖아. 진짜 그렇네. 나 이것만 보고. 쟤 아니면 얘야. 아, 진짜 쟤 아니면 얘야. 쟤는 이게 없잖아. 그렇지. 너는 좀 이게 좀. 얘는 되지. 얘는 직업이 지금. 얘는 이게 좋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왜 이게 안 돼요? 너는 그냥 소리잖아, 소리. 원래 좀 가줄래? 왕자는 얘야. 야, 얘 왕자네. 너가 왕자네? 너 왕자네, 얘네. 이 런닝맨 내에서의 캐릭터로 봤을 때의 명속하지 아니함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너의 가능성이 맞지. 얘의 가능성이 높아. 형, 그럼 나 어떡해요? 나는 일단. 너는 일단 넌 왕자님이니까 넌 우리, 넌 나랑 간 거야. 너는 있어. 알겠습니다. 나머지 난쟁이들 다 내가 아웃시키고. 네. 넌 편안하게 있어. 모두를 다 사랑하는. 어쨌든 내가 먼저 오면 나랑 간 거야. 그럼, 저 열려있습니다. 저의 목적은 너의 정신이 그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형 이제 반쪽이잖아. 그러니까요. 맞춰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하난 거 알지? 나 지금 너만 잡고 다녔어. 형, 눈을 맞춰봐야 돼. 맞춰봐야 돼. 맞춰봐야 돼. 형까랑 내 거 맞춰면 진짜. 앉아, 앉아. 자. 우리 이놈팅 쌤이랑 똑같은 거 좀 봐. 너는 반쪽 안 된다. 형, 형. 내가 네가 왕자일 수도 있잖아. 내가 왕자일 수도 있잖아. 내가 왕자일 수도 있잖아. 네가 우리 천생이네. 내가 아까 믿음이냐고 그런지 생각했나요? 다른 사람한테는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 한 대만 치게 해줘. 자. 세상은 보자. 왕자가 누군지 아닐까? 근데 지금 밑에 쪽에서 이 사람이 잘 안 계세요. 나 아니면 자, 일단 나도 반쪽으로 갈게. 일단 놔봐. 놔봐, 놔봐, 놔봐. 일단 놔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놔봐. 형. 아, 개념이 황사. 뭐, 개념이 황사야. 고향을 받아. 공간을 받아. 야, 광수 힌트에서 따왔네. 사람이며 그 다음을 유추한 것 자체가 이게 언변이 좋은 거잖아 그리고 단순하니까 명석하진 못해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이지 아 이거 왕자인데 신화도 없고 공주가 어디 있을까? 여기 모셨습니까? 나 불편한 것 같아 아주 많이 불편한 것 같아 자꾸 왕자님 힘들게 하지마 너 이런 게 더 짜증나게 하는 거 있어 이럴 때 내가 진짜 왕자가 아니면 넌 날 바로 깨닫는게 쉬는 거야 왕자님 일단 저한테 맞게 쉬세요 형도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왕자님 멀리 못 갑니다 멀리 안 가겠습니다 니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왜 새끈새끈 웃으면서 와 여기 앉자 앉아 앉아 힘들다 힘들어 야 승수 형 거는 진짜 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해야겠다 와 나는 그리고 단순한 것 자체가 고통이야 계리는 왕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죽어 아무것도 안 죽어 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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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아우book 아이고 아이고 아하고 etheless happens 아니 어떻게 아까 나와 risks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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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앉자 앉자 잠깐아 나부터 해 볼게 야 나부터 나도 야 아냐 이거는 척 cremate 빨리 해봐, 나 해봤어, 나 아니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빨리 해봐. 얘 괜찮네? 아니야? 아니야. 에이, 진짜, 진짜. 에이, 싫어. 거기 못 나가. 야. 하지마, 하지마. 에이, 어쩔 수 없어. 야, 콩준드 하면 돼, 콩준드 하면 돼, 콩준드 하면 돼. 하나, 둘, 셋. 다시 마, 해보자. 에이, 다 하는 거 뭐야. 에이, 다 하는 거 아니야. 아, 당지 버려. 아, 죽였어. 바로 잘했어요. 저 왜 안 돼? 망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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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만. 그만. Sargent. 야,ipedia. 아,아. company, company, company. 아,아. 아,아. 나와줘. 어디야 돼. 빨리, 봐줘야. 빨라, 빨라, 빨라. 나왔어. 씨세요. 빨리, Government. 제 성이. abruptly, 빨리. 아,아. AH. 순수 형, 제 성이 형. 아. 아, 아, 아우. 빨리 빨리 빨리. 아, 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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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설마, 아, 이 형, 설마, 참고, 어, 어, 뭐, 몰라, 어때, 이거야, 이거요, 설마, 이거, 형이 스스로 발 내어준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니, 왕자님, 실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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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이거 지금 심하시잖아, 아, 형, 내 가래기 찢기가 형인데, 가래기 찢기가 난가? 유재석 씨한테 주시고, 아, 그건 나를 했어, 그러면, 갖고 있던 거는 전부 계리 씨한테 주시고, 아, 뭐, 그냥, 야, 계리가 왕자 같은데, 아, 왕자님, 이거, 아, 진짜, 야, 근데 이게, 아, 계리, 야, 이 발바닥 아웃이 너였네, 아, 자, 챔피언 벽터 어디 있습니까? 야, 얘 안 했죠, 아, 이거, 간보니까 왕자님이 재수해 주고 키스하고 끝나는 거래, 키스라며, 키스라고, 키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공주를 치료해 주는 것이지요 형, 내가 굳이 형을 먼저 아웃시키니까, 너도 어쨌든 형을 이용해서 어쨌든, 어, 많이 아웃시키면 좋잖아, 그리고, 어, 진짜 왕자인가 봐, 그래, 날 좀 살려, 그러니까요, 형, 내가 그래도 형한테 온 거 아니야, 가자, 진짜, 원래 나는 형이 유승선병이랑 내가 간 줄 알고, 진짜 왕자인가 봐, 얘, 진짜로, 아, 이거 왕자가 한 일이 많네, 공주에게 가는 길이, 이렇게 멀고도 험할지, 정말 몰랐구만 야, 그걸 네가 왜 가져가면 어떡해, 황수야, 나가, 에이, 황수야, 아, 진짜, 야, 황수야, 나 안 돼요, 황수야, 나 아웃되면 안 돼요, 황수야, 황수야, 형은 해봤어요? 나 해봤지, 묶어봤어? 어, 안 묶어봤어, 보여줘? 네, 묶어봐요 유승수, 아우,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이거, 자, 남자답잖아, 형, 강수야, 네? 야, 너,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야, 너 승승해봤어, 아까? 아, 저 형 되게 마력인데, 아니야? 아니잖아, 너도 안 가니까,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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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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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